안녕하세요. 발을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의사 김범수입니다.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. 제가 하루에 수술을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불과 몇 명밖에 되질 않지만 유튜브는 하루에도 수만 명이 보시고 좋아졌다고 고맙다고 하시니까 피로가 확 풀리고 큰 보람을 느낍니다.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올바른 정보의 전달입니다. 유튜브에 생각보다 잘못된 정보가 많은데 환자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거든요. 그래서 올바른 정보, 교과서적인 치료의 원칙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채널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제가 유튜브를 하는 세 번째, 바로 환자 교육입니다. 왜 아픈지, 뭐가 문제고,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데 진료실에서 이런 걸 다 설명드리고 또 운동법까지도 가르쳐드리고 하려면 3, 40분 가지고도 모자릅니다. 그래서 집에 가셔서 생각날 때마다 보시라고 영상을 하나 둘씩 만들게 되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병원부터 찾기보다는 운동을 먼저 해보세요. 대부분의 통증은 원인되는 자극을 피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면서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상황에 따라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 영상들이 좋은 게 많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. 좋아지셔서 병원에는 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심입니다. 대신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세요. 이것도 솔직히 진심입니다. 왜 이러는 걸까요? łęaste 예정입니다. 마지막으로 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samo件 aven자들이다. hype가 измениях. 친훼 한글 만일ata. ips Egyptian destiny tim at 가저가 파 porter 구웨을ır 것 Allah& 감사합니다.